다음 모셔보실 분은 창가문호 16번 백진 대호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녀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뒤로 놓고도 이별의 해가 없겠네 노을진 우리의 만나 사실은 오늘 문던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잣집에서 가장 서른 눈빛으로 예전에 그렸듯이 마주 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은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여서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하게 내는 내 Cam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 오늘은 넌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잣집에서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예전에 그대 뜻이 마주 보며 사랑하고 싶어 어쩌면 나 당신은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의 그 순간만은 진실의 여성 네, 해우 수고하셨습니다